왔다! 아이스크림 도착한 거 맞죠? 시작! 나 유름을 알았어, 유름을. 심리자냐, 심리자냐. 뒤에 옆으로 파보니까 좀 있으라고. 준하 형, 저 방법 좋은데? 왔어, 왔어. 왔어! 왔어! 아이씨, 아이씨. 나 왜 이렇게 이런 거 주냐고. 어, 왔다, 왔다. 열색, 열색 꾸러미다! 열색 꾸러미! 아휴, 빨리 줘. 나 못 찾았어. 빨리 꺼내도 빨리 가봐, 빨리. 아니, 형 손이 진짜. 없다니까, 어디? 없어! 정정당당한 거야. 정정당당한 거야, 진짜. 야, 나 같으면 저거 문자 열어보겠다, 형들아. 열쉬 하나만. 열쉬 하나만, 나 하나만. 열어만 볼게, 열어만. 안 된다, 그거 안 된다. 안 돼요. 뭘 자꾸려주세요. 어우, 죽겠다. 마지막 하나 더. 택배 씨되고 왔다, 내가. 아니다! 아니다! 왜요?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지금 벌써 반이 녹았어. 제발 나와라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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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, 아니다. 아니다, 아니다. 안 된다. 아니다, 아니다. 어, 열렸다! 어, 열렸다! 어, 열렸다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예, 잠깐만, 잠깐만. 손 들어, 손 들어, 손 들어. 하아서, 알았다, 알았다. 다 먹을 수 있잖아요, 우리 다 먹을 수 있어, 다 먹을 수 있어. chased, 모래때문에 이거 못 먹어요. 올려 drauf해, 그러니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비 frequencies right. 일단 이거 구하고. 다 먹으셨어. 우리 이런 경우는 많잖아요. 우리 이런 경우는 많잖아요. 우리 다 먹을 수 있잖아. 아이스크림부터 살려. 아이스크림부터 살려. 나 이러면 녹아요. 나 안 먹어도 되는데. 나 이제 접사하려고 해. 아니, 아니, 잠시만. 우리 다 먹을 수 있다니까요. 정준하 씨, 욕심만 안 낸지. 우리 다 먹을 수 있어요. 제가 중재를 하겠다니까요. 제가 중재를 할게요. 우리 다 먹을 수 있어요. 이러면 녹아요. 한 입씩 먹으면 조금씩 먹을 수 있겠어요. 여기가 이 안에 꽉 찼어요. 저 손 지워. 잠깐만, 잠깐만. 이러면 안 돼요. 이러면 안 돼요. 아이가 뭐랬. 코네. 아이고, 아이가 뭐랬. 코네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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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나는 먹자니까, 그러니까 저거. 다 모래, 다 모래. 모래, 모래. 모래, 모래. 모래, 모래. 갔다 온 사이에 다 넘었어. 야, 너 눈으로 아이스크림 오냐? 아파요, 아파요. 왜 그냥 나눠주면 됐고 왜 또 싸우게 한대? 결국은 무한이기주의를 누가 만드는 거냐고요. 우리들은 다른 쪽으로 따라한다고요. 야자수석 보세요. 주사용도 곧 다 됐잖아요.